9월 2일 월요일 모두가 전해야 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수많은 젊은 남녀가 회심한 모습을 보며 나는 참 기뻤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의 사랑에 잠겨 부드러워졌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영혼을 위해 이루신 선한 일에 감사했다. 참으로 소중한 순간이었다. 이 영혼들이 첫사랑의 열정을 잃거나 교만과 세상사랑에서 비롯한 이상한 냉기의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새로 믿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진리의 지식을 알게 하신 하나님. 신성한 평화로 마음을 채워주시고 사람들에게 성결케하는 감화력을 발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반드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하나님께 이를 위탁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에 그분의 구원을 알려야 한다. 참된 신앙에는 이기심이나 배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확산되고 침투한다. 이것은 땅의 소금, 변화시키는 누룩,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묘사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 속에서 그분의 애정과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준 영혼과 오류와 어둠 속에서 죄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 아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면서 세상에 빛을 비추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생명력을 잃게 된다. 차갑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무관심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고 죽음과 다름없이 영혼의 침체에 빠져 예수의 살아있는 대표자가 아니라 죽은 몸이 되어버린다. 모두 온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받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맡아 도움과 빛이 필요한 주위 사람들을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풍성하고 다양한 경험을 얻어 그 마음이 열정으로 빛날 것이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자 새로운 마음으로 끈기 있게 노력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해 그들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91년 7월 21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필리핀의 한석희 전은경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천명선교사운동훈련원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